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 이에요 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더스트테일 이라고 하는 그 아마도 제가 볼때는 언더테일에 그 무지막지한 샌즈 그거 싸우는 것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 이럴줄 알았어 뭐 간지 내가 뭐 너에게 경고하지 않길 바랬는데 허잇 나는 그릴비에 갈거야 잘가 샌즈야 안녕 뭐야 가는거야 저는 이제 언더테일을 클리어를 했는데 학살머드는 클리어를 플레이를 안했거든요 바피루스 뭐 원하는거 있어 헉 뭐야 샌즈 그냥 없어졌잖아 327 제노사이드 루트가 지나갔다 차라는 점점 강해졌고 그래서 차라는 엄청난 힘을 얻었고 인간은 더이상 그들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차라는 계속해서 돌았어요 루프를 그런데 샌즈가 기억했어요 뭘요 그는 모든 루트를 기억했어요 고통을 그 아픔을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샌즈는 그래서 어쨌습니까 결정했어요 이걸 멈추기로요 푸싱 눈이 빨개 더스트테일 팬게임이에요 팬게임 언더테일의 기점에서 만들었구요 X가 취소 C가 인벤토리 여는거 HP가 0이 되면은 집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프리슥 아니지 저는 착한 착한 친구에요 뭐야 뼈 따고 맛이야? 뭐지? 그래 우리 엄마 어디갔어 엄마 여깄네 만나서 반갑다 아이야 나는 여기서 널 오래 기다렸어 그래서 저기 가자 집에 좋은게 많아 나는 뭘 찾고 있어 가족을 찾고 있어 어 잠깐 내 소개를 안했구나 나는 나는 토리엘이야 소엄마지 앞으로 소엄마라고 부르렴 하하하하하 너처럼 가끔 떨어진 애틀을 주워서 우리 집에 데리고 간단다 어서오렴 전화가 왔다 어 잠깐만 전화가 왔어 실례할게 여보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내 하지만 나는 뭐요? 잠깐만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는거에요 잠깐만요 당신이 맞아요 그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모든거를 안전하게 할거에요 잠깐만요 콜릭콜릭 잠깐만 미안하다 아이야 나는 널 여기 두고가야돼 날 믿으렴 내가 어 이거를 두고간건 중요하단다 잠깐만 기다리렴 엄마 소엄마 소엄마 뭐가 일어난거지? 얘 나쁜놈인가봐 나쁜놈이야 나쁜놈 뭐가 일어난거지? 헤헤헤헤 뭐가 일어난거지? 센지 나올거 같은데 뭐야 갈수있잖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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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가 레벨1이에요 된거에요 그냥 가면 되나? 아 몰라요 하하하하하 모른다니깐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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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야죠 이것만 밟으면 되나? 뭐지? 엄마 나 길 모르는데 언더테일 했던거 기억하고 있어야 플레이할수 있는건가 설마 그러면 안되는데 어 뭐야 못가잖아 진짠가봐 기억하고 있어야 되나봐 안돼요 저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는데 원래 서엄마가 알려주거든요 겁없음이 진행할수있다 용감함 바보 미들 아 중앙은 밟지 않고 중앙만 안밟으면 된다 오케이 여기에 답이 써져있었구나 이거를 읽고 갈게요 길을 따라가세요 레버를 당기세요 레버를 또 당기세요 레버를 또 당기세요 까시 넣었다 뭐야 그냥 때렸어 나쁜놈이잖아 이거 안녕해 헤헤헤헤 아니 천만에 이거 플라이어 얼굴 아니야? 저거 웃고있는거? 길을 따라가자 뚜두두두두 어 뭐야 전투다 퓨우 차라는 경험치 0을 얻었다 블루프린트 서쪽방은 동쪽방의 설계도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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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뭐야 그냥 가도 되잖아 안가지잖아 까시 괜히 겁먹었구요 그냥 가면 돼요 간다 계속해서 그냥 가면 되는거 같구요 굳이 길을 안 따라가도 되는거 같은데 아이고 어디까지 걸어가야되 이거 됐다 나무 나왔다 나무 나왔다 누가 뭐야 누가 이걸 신경쓰지 허허 내 맘이지 떴다고 뭐야 이거 이... 더스트를 본적이 없나? 그래서 더스트텔인가? 캔디를 갖고 갑니까? 캔디를 갖고 갑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밖에 없어요 어 소리가 좀 큰거 같아요 소리를 좀 더 줄이고 이거 아 체크 100리치 방어 아니요 체크하지 말고 공격했어야지 바보야 개굴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개구리 뭐야 이거 어 외래 개구라 개구리 장난 아니네 이거 개구리가 나 때렸어 겸친올랐다 저장저장 개구리가 저 때렸어요 쫓아가지구 어딜가는거지 여기는 경험치가 아직 남아있다고 아 더잡아야돼? 아 완전 나쁜 놈이잖아 이거 얜 경험치 안주잖아 하루 종일 잡는데도 안오르네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빠 손자들 며느리 다 모여서 개굴개굴개굴이 개굴개굴이 개굴개굴개굴이 개굴개굴이 됐다 러브가 증가했다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안돼? 아니 여기서 끝까지 레벨을 올려야되나봐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요 되게 세네 하하하하 저장할걸 저장하면 체르 찾아나 맞다 저장하면 되지 아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진짜 아프다 아 두번 더 해야되데 이거 되게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피해 이거 가만있자 그냥 아 아프다 잘못하면 죽겠는데 너무 강력한데 그가 왔을때 그가 왔을때 너는 왜 왔니 뭐라는거야 아 여기 있으니까 안맞는다 오잇 겸치 많이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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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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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걸리지마라 휴 됐다 저장했으니까 체력 꽉 찼죠 어? 아무도 없어 됐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으면 다음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어 갔니? 어 니가 여기있는지 몰랐어 아 괜찮아 나는 다른 장소를 찾아서 숨을거야 이게 뭐있는데 뭐지? 나무가 마라 비틀어졌어요 나무가 마라 비틀어졌어요 여기다 토리엘의 집이다 은마 은마 소음마 여기에는 뭐 오래 머물 мол 필요가 없어 으허허허허허허헥 으아아아하하 완전 나쁜 놈이야 완전 사탄은 인형 같네 생긴거 사탄의 인형처럼 생겼어 먹을거 챙겨가자 부엌에서 먹을거 주세요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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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를 챙겼다 가자 내려가자 가다 가다 엄마 없이도 알아서 척척척 다 하잖아 혼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어린 어 뭐야 샌즈다 나는 왔어요 어쨌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래서 킬러라고 불러요 어 어 하지만 이 페어는 이제 안전해요 다음은 뭘 하죠 뭐가 잘못됐나요 킬러는 여기서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긴장하나요 어 응 그래 눈이 빨개졌어 나는 눈알이 없지 뭐야 샌즈 왜그래 소마 소마 당신이 그였군요 그렇죠 당신이 말했던 모든 농담들 문 뒤에서 난 난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어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킬러가 킬러 당신이 킬러였다니 이럴수가 후드 뒤집어 썼어요 저 녀석이 왜 그랬지 왜 그가 내 경험치를 훔쳐갔어 야 넌 또 하는 소리가 그으냐 어휴 진짜 이거 라이프를 얻었다 인벤토리 토이 라이프 요즈 스틱보다는 세겠지 샌즈 우리 우리 한팀 하자 파티 맺자 경험치 공유하자 그거 아니야 뭐야 또 여기야 왜 왜 왜 또 여기지 아 나가는건가 아 나가는 길이네 왜 아무도 없어 노래도 안나와 노래도 안나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간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샌즈 샌즈 어파피루스 인가봐 어 여기에 해골 있지 않았어 이상하네 이건 어 어딨지 어 안녕 너는 여기 있었구나 아니면 그러면 어 물어볼게 너는 무슨 몬스터니 나는 인간이야 뭐? 넌 나한테 말할 수 없어 넌 넌 넌센스야 뭐라는거야 넌 넌 꽤 조용한 몬스터구나 그렇지 그래 그래 그레이트 몬스터 마냥 뭐? 뭐라는거야? 머스트 고파인드 넌 넌 넌 샌즈를 보면은 좀 알려줘 안녕 인간이라 그랬는데 멋대로 대답하네 이거 깨진 램프다 뭐 챙겨갈거 뭐 챙겨갈거 없나? 저장 상자 아 상자에 집어넣을 수 있나봐요 어? 스노우파이가 스노우피스가 들어있네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 이 박스가 뭔지 알지 멍청이 멍청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건방진 차라 저기있다 샌즈 너 쫓았어 나 너 쫓았다고 너랑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먼 길을 돌아왔단 말이요 어 이게 뭐지? 샌즈다 아 파이날리 그를 잡았다 마침내 그를 잡았다 아 피하는데? 어떡하지? 넌 할 수 없어 넌 아직 여기 오면 안돼 난 준비가 안됐단 말이다 난 아직 아직 충분히 준비가 안됐어 어 서류난 아야야야야야야 살려주세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어어 허어 너무 아파 게임 오버래요 어 뭐야 진짜 게임은 뭐야? 진짜 게임은 뭐예요? 어떡하지? 어 이따 올게 어 아직 준비가 안됐어 나도 아직 준비가 안된거 같다 보니까 너무 강력하잖아 어디 가야되지 그럼? 하하하하 샌즈 왜이렇게 쎄? 저거 어떻게 피해요 못피해 그를 도망가게 두지마 아아아 하하하 잡아야되나봐 어떻게 잡아 못잡는데 저거 어떻게 잡아 아 포기하고싶다 하하하하 잘살게 두지 왜 왜그러는거야 왜그러는거야 저는 학살보다 한번도 진흥을 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진흥을 한적이 없다고요 공격하지 말고 풀어줄거라고 그랬나? 한번 피하면 될텐데 아아 아니 하하하하 아니 아니요 움직이 움직여 움직이래요 움직이고 있잖아 안된다니까 너무 어려운데 한번더 어 이제 말도 안한다 아니네 원래 말을 안됐나? 넌 아직 오면 안된다고 쩝쩝쩝쩝쩝쩝쩝 뭔가 좀 말로 아 패턴이 있는건가 12 12 12 12 12 12 12 뭐해야되나? 오 컴온 얼른 얼른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깨라고 다시 해보자 잠깐만 체크 음 아 공격을 안하니까 괜찮다 오 좋아 자비를 베풀지 뭐야 안되잖아 일부러 안때렸어 내가 샌즈 나 일부러 안때렸어 아 좀 봐주지 됐다 해냈다 해냈어 아이템 아 파이 먹으면 안됐던거 같은데 99채워주는건데 아 알겠다 1 2 1 1 2 1 1 2 2 이거 맞나? 어쨌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저거를 외워서 피해야되나봐요 아 로딩 되게 기네 흐헤헤헤헤 ... 메워야돼 errors 으 아 아 거기다 메웠는데 아겠다 스노우 피스를 묶어 다시 뭐가 찬다 예 왜 오면 되지 1 2 1 2 1 1 2 아 1 2 2 1 1 2 2 아 됐다 됐다 이제 알겠다 뭐야 이거는 아아하 아 돈다 돌아 뭐야 아 뭐 어쩌라구요 어쩌라는거야 예?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 간다 봐봐요 1 2 1 2 1 2 1 2 하하 하 그걸 안된다고? 다시 다시 해보자 1 2 1 아야 봐야 봐 하하 굴도 못했다고? 한 번 더 무거워 1 2 1 1 아 아 아 완전감인데이 하하 하하 왜케 못피여 이거! 좋았어 그리고 때리면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지? 맞아도 되나? 맞으면 아프잖아 아니요!!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체력을 가득 채운 다음에 와야되나?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네? 쉽게 이길 수 있다 나랑 같이 하자 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쟤 뭐지? 어떻게 하라는거야? 봐봐요 그거니까 됐다 아이고 아쉽다 됐어 그냥 때려 어떻게 하라는거야 체력을 진짜 많이 갖고 있어야 되나봐요 한대도 안 맞아야 되나봐 한대도 안 맞아야 되나봐 한대도 안 맞아야 되나봐 안 필요 있어야 되나봐 21다는거 아니야 저거 한대도 안 맞아야겠네 한대도 안 맞아야겠다 한대도 안 맞아야겠다 한대도 안 맞아야겠다 할 수 있을까? 아 맞을거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빨리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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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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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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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주세요 아 안되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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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을까? 한번 해보자 이거는 괜찮을지도 몰라 15 15 15 닫은거일지도 몰라 15 닫은거일지도 몰라 다음 패턴 보자 뭐야? 오오오오 아프다 아프다 파이 먹어 아 저거 어떻게 피하지? 뼈다고 부러지고 점프로 오오오오 아 아프다 맞을 수 밖에 없잖아 때려 때려 이제 물약 다 먹었어요 때려 때려 센지야 그만 내라 그만 내라 센지야 아야 아야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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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센지를 죽인적이 없다고요 너무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무빙을 하라고 그래 알았어 무빙을 해가지고 최대한 물약을 안 먹으면서 최대한 그냥 빨리 지나가는게 나을 것 같네요 굳이 물약 먹으면서 버틸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 이제 깨달았다 어떻게 할지 알겠어요 맞으면서도 깰 수 있어 이거 보니까 아 아니네 맞으면서도 못 깨네 안맞아야 깰 수 있네 아하 아으 진짜 아으 너무하네 진짜 하하하하 너무하다구요 네 너무한거 아닙니까 타이밍이 맞어가지고 물약을 먹을까 그냥 때려 안맞으면 되지 안맞으면 되지 우오오오오오이 아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진짜 안맞았잖아 와 여기서 한번 최대한 커버하자 케이크 한번 먹구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 forwards 이거는 너무싶다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날라올때 지금 오오오오 오케 오케이 그렇지 됐다 안맞았다 너무싶구요 타음 다음이겠지 다음은 뭐였더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xt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제발 그러지말자 왜그래요 왜그러냐고 나한테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건 아닌데 이거 패드로도 조정되나 패드로도 되면 좋겠다 안돼요 키보드로만 돼요 아 패드로 해야지 언더테일은 패드로 해야지 편하거든요 넌 아직 준비가 안됐다 내가 준비가 안됐다는건가 또 다 맞았어 와 진짜 너무하네 또 다 맞았어 그걸 또 다 맞았다고 진짜 너무하네 아야야야 반대 맞았다 됐어 이거 진짜 물량 먹어야 돼요 이거 쉬워요 쯔구어억 됐다 이게 제일 쉽네 저거 불 뿜는것도 패턴을 알면은 편하게 피할수도 있을텐데 패턴을 못봐가지고 어떻게 피해야지 쯔구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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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택 그 다음에 뭐였더라 손이였죠 여기서 맞지 말자 그냥 왔다닥 그냥 왔다닥다 하면 돼 그냥 왔다닥다 하면 돼 그냥 왔다닥다 하면 돼 좋아 힘들다 안잤고요 요거는 돌면돼 그냥 돌자 돌면 될거 같애 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야 왜 또 너야 아제발 아아 아 어떻게하지 물약먹어도 죽을거 같은데 일단은 좀 봤으니까 돌다가 반대로 돌면되는거 같애요 아 여기서 그렇지 아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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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하하핳하핳하 으으으으으으으 짜 너무하네 진짜 여기까지는 막고 됐어 요정도면 됐어 때리고 이번엔 쉬운거 나와 홀드스페이스 막아 막아 아 실드구나 아 왜 안되어 막아진다 막아진다 제발요! 으아 이걸 안된다고? 왜 못 막아 그걸 다시하자 넌 아직 갈수업 꺼어쩌쩌쩌쩌쩌쩌쩌쩌 쩌쩌쩌쩌쩌쩌쩌쩌쩌 아 됐어요 빨리 빨리 해주세요 pap as 핫불, 핫불, 핫불 아! 아!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아쉽다. 두는 거 그렇지 타이밍 맞춰가지고 돌면 됐고요. 자 이거 손 아 손이 아니구나 지금 그렇지 점프 뛰어주면 되고 때려주고 그 다음에 다 안 맞아도 됐는데 그걸 맞았네 여기서 체력 한번 채우고 갈까? 두려워자 체력 한번 채우고 갈까? 몬스터 캔디 머고 그냥 왔다갔다 하면 돼요. 리듬 맞춰서 됐다. 아 이거 용룡이 머리가 제일 어려운데 용머리 어떻게 하지? 여기는 그냥 일단은 그냥 돌면 되거든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양호흡 그 다음에 뭐였지? 아까 왜 당했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맞다 스페이스 막는 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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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속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화가 난다 한번 저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난다 다시 이럴께요 빨리 빨리 침착해 침착해 레벨 좀 더 올리고 싶다 아 다시 하고 싶다 그냥 가자 물약 한번 먹으면 돼 자 피 가득 차는거 물약 한번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택구요 때리고요 여기서 물약 한번 먹자 찍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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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됐다 여기서 몬스터 캔티 하나 먹구요 한번더 그 다음에 때리면은 또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탈빠리게 그냥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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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그걸 맞으면 어떡합니까 왜 맞아요 안될 똑같은데 여기서 한번 먹고 가야되 왜냐하면 다음은 용룡이거든요 용 용이 적어도 많이 맞을거란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고 용이다 용 아 용 용이 없이 피하지 기억은 아직도 못하겠어요 1 2 3 4 1 2 3 여기다 다시 한 번만 더 아아아아아아 아 됐어 요걸로 가자 이제 뼈 따고 막는거 뼈 따고 막는거에요 뼈 따고 막는거 지금 아 뭐야 아 뭐냐구요 어 어 어 빠이네 된거야 이 때려도 돼요 물량 하나 먹고 다시하자 한 번 다시하자 우리 차라리 다시하자 다시하자 누르고 있어 그냥 아 다다랐다 됐다 됐다 차라리 됐다 어 데미지 들어간다 이제 너 날 때렸어 샌지가 도망갔다 도망가게 두자 도망가게 두자 잡지 말자 뭐야 잠겼어 끝이 아니었어요 하하하하 끝이 아니었다고? 와 되게 기네 이거 생각보다 엄청 긴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게 되면은 이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더스트테일 이었어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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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